최근 웹툰이나 소설 혹은 드라마와 같은 영상물을 불법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사이트들의 링크를 모아서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우우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타인의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업로드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처벌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 해당돼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2021년 대법원에서는 대상 게시물이 불법임을 인식하고도 링크를 지속적으로 게시한다면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는데요. 여기서 공중송신권은 저작권 중 하나로 저작물을 공중에게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제공할 권리를 뜻합니다. 다만 단순히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웹페이지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불법 게시물의 링크가 아닌 일반적인 링크를 공유할 때는 처벌을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